1화 줄거리 이야기는 감방에 있는 카츄샤로부터 시작된다. 가난한 환경에서 갓난아기였을 때 여지주들의 도움으로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카츄샤는 양녀 겸 한여로 여지주들의 집에서 살게 된다. 소녀 시절 여지주들의 조카 네흘류도프를 짝사랑했고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여지주의 집을 떠나게 되고 아이는 바로 죽게 된다. 이후 가진 세파를 겪은 카츄샤는 결국 몸을 팔아 살아가게 된다. 한편 세월이 흐르고 상류계급의 네흘류도프 궁작은 어느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석하게 된다. 9. 재판장은 배심원들에 대한 주의를 끝내자 피고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시몬 까르진킨, 일어서시오! 하고 그는 말하였다. 시몬은 신경질적으로 벌떡 일어섰다. 볼의 근육이 더욱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이름은 시몬 베트로프 까르친킨. 몇 번씩이나 혼자 이 응답을 연습한 듯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거침없이 대답했다. 신부는 농민입니다. 출생지의 현과 군은 뚤라현, 끄라비 벤스키 군, 쿠판스카야면, 보르키 마을입니다. 나이는 34, 출생은 1800, 종교는 러시아 정교입니다. 결혼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직업은 마브리타니아 여관에서 급사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에 재판을 받은 일은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들의 생활은 없단 말이지. 그렇고 말고요. 아직 한 번도. 기소장의 사본은 받았는가? 받았습니다. 앉으시오. 예부피미아 이바노부나 부치코바. 재판장은 다음 피고를 돌아보았다. 그 사이 시몬은 앉지 않고 부치코바의 앞을 가로막고 서있었다. 까르친킨. 앉아도 좋소. 까르친킨은 그대로 서있었다. 까르친킨. 앉으시오. 그래도 까르친킨은 여전히 서있다가 정리가 머리를 옆으로 기울이고 눈을 크게 부릅뜨고 비통한 목소리로 애원하듯이 앉아. 앉으란 말이야. 하고 낮게 주의를 주자 겨우 자리에 앉았다. 까르친킨은 일어설 때와 마찬가지로 제수복 자락을 여미고는 재빨리 아무 소리 없이 뺨에 경련을 일으키며 주저앉았다. 이름은? 재판장은 피고의 얼굴은 보지도 않고 얼빠진 한숨을 내쉬며 테이블 위에 서류를 무엇인가 확인하려는 듯 뒤적이면서 물었다. 재판장으로서는 이와 같은 사건은 너무나 익숙한 것이었으므로 진행을 빨리 끌고 나가기 위해서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부치꼬바는 43세. 신부는 깔로멘스코에의 평민이요. 직업은 역시 마브리타니아 여관의 한여로 전가가 없으며 기소장의 사본을 가지고 있었다. 부치꼬바는 매우 뚜렷한 어조로 그렇습니다. 예부피미아 부치꼬바입니다. 사본은 받았지요. 그것이 오히려 자랑거리죠. 누가 날 비웃는다면 가만두지 않을 테예요. 하고 선뜻선뜻 대답했다. 질의 응답이 끝나자마자 부치꼬바는 앉으라고 말하기도 전에 앉아버렸다. 이름은 호색스러운 재판장은 유달리 부드러운 듯한 음성으로 세 번째 피고에게 질문을 던졌다. 일어서야지. 그는 아직도 앉아있는 마슬로바에게 상냥하고 온화하게 말했다. 마슬로바는 재빠른 동작으로 일어서자 어떤 물음에도 대답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는 듯 풍만한 악가슴을 앞으로 펴며 대답 대신 사빨뜨기인 검은 눈에 야릇한 미소를 보이면서 재판장의 얼굴을 똑바로 보고 있었다. 이름이 뭐지? 류보비예요. 하고 그녀는 재빨리 대답했다. 한편 네흘류도프는 코안경을 끼고 신문받는 피고들을 차례로 바라보고 있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여자 피고의 얼굴에 눈길을 박은 채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류보비라니, 그럴 리가. 그녀의 대답을 듣고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재판장은 신문을 계속하려고 했다. 그러자 곁에 금태 안경을 낀 판사가 화가 난 듯 뭐라고 속삭이며 그를 제지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피고 쪽을 보았다. 류보비라고? 그는 말했다. 피고의 조서에 적힌 이름하고는 틀리지 않은가. 피고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난 피고의 본명을 묻고 있는 거야. 세례명은 뭐지? 하고 화가 난 판사가 말했다. 전에 까제리나라고 불렀어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 네흘류도프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러면서도 그녀가 분명 마슬로바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음을 알았다. 한때 사랑을 했었던 그 여자. 그렇다. 미칠 듯한 열정에 쫓겨 그녀를 유혹했다가 버린 고모댁의 양딸이며 한여이기도 했던 바로 그녀였다. 그는 이제껏 한 번도 그녀의 일을 머리에 떠올린 적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 추억은 그에게 심한 고통을 주고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의 죄를 드러내어 가장 긍지로 삼고 있는 자신의 고결함이 이 여자에 대해서만은 고결함은커녕 비열하기만 할 뿐인 행동을 했던 것을 뚜렷하게 느끼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바로 그녀였다. 이제 그는 세상의 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특징으로 이 세상 사람과 구분지어주는 신비로운 특징을 그녀의 얼굴에서 찾아냈다. 얼굴빛은 자연스럽지 않게 희고 살이 쪘으나 그녀만이 갖는 사랑스러운 특징은 그녀의 얼굴에도 입술에도 약간 사팔기 있는 눈에도 그리고 천진스럽게 미소 짓는 눈초리에도 아니 얼굴뿐만 아니라 몸 전체에도 감돌고 있고 어떤 질문에도 선뜻 응할 용의가 있다는 표정에서도 뚜렷이 볼 수 있었다. 진작 그렇게 말해야지. 재판장이 유달리 부드러운 어조로 말하였다. 부칭은 전 사생아예요. 마슬로바는 중얼거렸다. 그래도 대부는 있겠지. 미아일로바입니다. 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을까. 네흘류도프는 숨이 막힐 듯한 심정으로 이를 지켜보면서 생각을 계속했다. 성은 어머니 성을 따서 마슬로바라고 합니다. 신부는 평민입니다. 종교는 정교인가? 네, 정교예요. 직업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마슬로바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무슨 일을 했었지? 재판장이 다시 한 번 물었다. 영업집에 있었어요. 하고 그녀는 말하였다. 무슨 영업집 말이야? 금태안경의 판사가 날카롭게 물었다. 잘 아실 텐데요. 마슬로바는 이렇게 말하면서 생근 미소 지으며 재빠른 눈길로 주변을 돌아보고는 다시 재판장을 응시했다. 그녀의 표정에는 뭔가 야릇한 빛이 있었고 방금 그녀의 대답 속에도 생근 웃는 미소 속에도 법정으로 보낸 재빠른 눈길 속에도 두려우면서도 가련함을 느끼게 하는 뭔가가 있었다. 재판장은 저도 모르게 눈을 내리깔았고 그 순간 법정안도 지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그러나 이 침묵은 숨죽인 웃음소리로 말미암아 깨어졌다. 누군가가 쉿 하고 그를 나물았다. 재판장은 얼굴을 들고 다시 신문을 계속했다. 재판이나 예심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마슬로바는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다. 기소장의 사본은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앉아도 좋아요 하고 재판장은 말했다. 그녀는 화려하게 성장한 여인이 옷자락을 매만지듯이 스커트 뒤를 가볍게 쳐들고 앉더니 하얀 조그만 손을 소매 속으로 깍지 끼고 앉아 재판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뒤로 증인의 호출, 증인의 퇴정, 감정의에 대한 재결과 그의 소환 등의 일들이 시작되었다. 이 일이 끝나자 서기의 기소장 낭독이 있었다. 그는 큰 소리로 또렷하게 읽어 내려갔으나 부정확하게 이어지는 L과 R 발음의 연속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만 졸음을 유발시키는 단조로운 울림으로 들릴 뿐이었다. 재판관들은 안락의자 손잡이 여기저기에 팔꿈치를 기댔다가 혹은 테이블이나 의자 등받이에 기대기도 하고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서 서로 소근소근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헌병한 사람은 아까부터 몇 번이나 터져나오려는 하품을 깨물고 있었다. 피고석에서 까르진키는 여전히 뺨을 실룩거리고 있었다. 부찌꼬바는 아주 태연하게 똑바로 앉아 가끔 스카프 밑으로 손가락을 넣어 머리를 긁고 있었다. 마슬로바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서기의 낭독을 듣고 있다가 이따금 몸을 떨며 반박하고 싶다는 듯이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 표정을 바꾸며 팔짱을 바꾸어 끼고는 주위를 훑어보고 다시 서기의 얼굴을 쳐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앞줄 끝에서 둘째 번 자리에 높은 의자에 앉은 네훌류도프는 안경을 벗어들고 마슬로바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은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으로 넘치고 있었다. 10. 기소장은 다음과 같았다. 1880X년 1월 17일 호텔 마브리타니아의 주인은 그곳 숙박객인 시베리아의 제2계급 상인 페라폰뜨 예멜리아 노비치 스멜리코프의 급사를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 당시 제4관구 경찰의인은 검증 결과 그의 죽음을 알코올성 음료의 과음으로 인한 심장파열이라고 사인을 규정지었다. 그리하여 스멜리코프의 시체는 죽은 지 3일 뒤에 매장되었다. 그러나 그가 죽은 지 나흘째 되던 날 스멜리코프와 같은 고향 사람이며 동업자인 상인 치모히니 베찌르부르크에서 돌아와 그가 죽게 된 원인을 탐지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을 목적으로 한 독살 혐의가 짙다는 의심을 나타냈다. 이 혐의는 예심에서 확인되어 다음과 같은 분명한 사실들이 밝혀졌다. 1. 스멜리코프는 은행에서 찾은 은하 3,800루블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마브리타니아 여관 주인도 스멜리코프가 이곳에 도착한 뒤 거래한 스탈리코프의 점원도 알고 있었다. 스멜리코프가 이곳에 도착한 뒤 거래한 스탈리코프의 점원도 알고 있다. 그러나 스멜리코프의 죽음으로 봉인된 그의 소지품 목록에 의하면 그의 현금은 불과 312루블리 16코페이카밖에 되지 않았다. 2. 스멜리코프는 죽기 전날과 죽은 그날 밤을 매춘부 르브카, 본명 예카철이나 마슬로바와 함께 마브리타니아 여관에서 보냈는데 그 사이 그녀는 두 번 그의 방에 갔었다. 3. 이 여자는 스멜리코프가 가지고 있던 반지를 고용주에게 팔았다. 4. 호텔의 한여 예부피미아 부치코바는 상인 스멜리코프가 죽은 이튿날 상업은행에 당자예금으로 1800루블리를 예금했다. 5. 매춘부 르브카의 진술에 의하면 급사 시몬 까르진킨이 한 봉지의 가루약을 자기에게 주면서 그것을 술에 타서 스멜리코프에게 먹이도록 곤유하여 그의 말대로 했다고 자백했다. 용의자로서 신문을 받은 매춘부 르브카는 상인 스멜리코프의 심부름으로 자기가 일하고 있던 유각에서 마브리타니아 여관의 한 방에 돈을 가지러 갔으며 상인이 준 열쇠로 그의 트렁크를 열어 시킨 대로 40루블리의 돈을 꺼냈을 뿐이라고 했다. 이런 사실은 두 사람이 보는 앞에서 여행가방을 열고 닫았으므로 시몬 까르친킨과 예부피미아 부치코바도 이를 증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스멜리코프의 독살건에 관한 창녀 르브카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즉 그녀가 두 번째로 상인 스멜리코프의 방에 들어갔을 때 까르친킨의 곤에 못 이겨 무슨 가루약인가를 꼰약에 타서 그에게 마시게 한 것은 사실이나 그녀는 그것을 단지 수면제라고 생각하여 그것을 먹고 잠이 들면 자기는 자유롭게 되리라 생각하여 그렇게 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돈은 한 푼도 갖지 않았으며 반지 역시 스멜리코프가 때려서 그녀가 울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스멜리코프 자신이 그녀에게 준 것이라고 했다. 피고로서 예심판사의 신문을 받은 예부피미아 부치코바와 시몬 까르친킨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예부피미아 부치코바는 분실된 돈에 대해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또 자기는 상인의 방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그 방에는 류부카 혼자 들어가곤 하였으므로 만약 상인의 돈이 없어졌다면 그것은 상인의 심부름으로 돈을 가지러 갔던 류부카의 지심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이 대목이 낭독될 때 마슬로바는 몸을 떨며 어이없는 듯 입을 벌리고 부치코바를 바라보았다. 예부피미아 부치코바는 은행의 1800루블리 저금한 통장을 제시받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어디서 생겼는지 묻자 그녀는 앞으로 결혼하기로 했던 시몬 까르친킨과 함께 12년 동안 모은 돈이라고 말했다. 다음에 시몬 까르친킨의 첫 진술에 의하면 유각에서 상인의 열쇠를 가지고 온 마슬로바의 교사를 받고 부치코바와 돈을 훔쳐 자기와 부치코바, 마슬로바 이렇게 셋이서 그 돈을 나눠가졌다고 자백했다. 이에 마슬로바는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몸을 떨며 벌떡 일어나 뭐라고 말하려 했으나 정리가 이를 제지했다. 마침내 하고석이는 낭독을 계속했다. 까르친킨은 상인을 잠재우기 위해 마슬로바에게 가로약을 준 사실도 인정했다. 그러나 두 번째 진술에서 그는 돈을 훔칠 것을 같이 공모한 사실도 마슬로바에게 가로약을 준 사실도 모두 부인하고 마슬로바의 단독죄로 그녀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 부치코바가 은행에 예금한 돈에 대한 질문에서 그는 부치코바의 말대로 그녀와 함께 12년 동안 여관에서 일하면서 손님들로부터 티브로 받은 돈을 모은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어 대질신문의 기록, 증인들의 진술, 감정인의 소견 따위의 낭독이 계속되었다. 기소장의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위 사실에 따라 보리키 마을의 농민 시몬 페트로프 까르친킨 평민 예부피미아 이바노브나 부치코바 및 평민 예카철리나 미아일로브나 마슬로바는 1880X년 1월 17일 서로 공모하여 상인 스멜리코프의 돈 2500루블리와 반지 한 개를 훔치고 살해할 목적으로 그에게 독약을 먹여 죽게 하였으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다. 이 범죄는 형법 제1453조 제4항 및 제5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의거하여 농민 시몬 까르친킨 평민 예부피미아 부치코바 평민 예카철리나 마슬로바를 배시몬이 참가하는 지방재판소의 공판에 회보하는 바이다. 서기는 기소장의 긴 낭독을 마치고 나자 소류를 접고 두 손으로 자기의 긴 머리칼을 쓸어올리면서 자기 자리에 앉았다. 이제부터 심리가 시작되면 모든 사실은 드러나 정의가 이기고 말리라는 유쾌한 의식을 저마다 가지면서 안도의 숨들을 내쉬었다. 그러나 네흘류도프만의 예외였다. 그는 10년 전에 그토록 천진하고 귀여웠던 소녀가 어떻게 그런 무서운 짓을 저지르게 되었을까 하는 공포에 휩싸여 있었던 것이다. 기소장의 낭독이 끝나자 재판장은 판사들과 의논한 다음 표정을 고치고는 까르친킨 쪽으로 몸을 돌렸다. 농민 시몬 까르친킨 그는 몸을 약간 왼쪽으로 기울이면서 불렀다. 시몬 까르친킨은 아직도 두 볼을 실룩거리며 두 손을 바지술기에 똑바로 뻗고 온몸을 앞으로 내밀듯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피고는 1880X년 1월 17일 예부피미아 부치코바 예카철리나 마슬로바와 공모하여 상인 스멜리코프의 가방에서 그가 가지고 있던 돈을 훔치고 비소를 가지고 와 마슬로바로 하여금 이것을 술에 타서 스멜리코프에게 마시게 하여 그를 죽이게 한 죄로 기소되었다.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가 재판장은 이렇게 말하고 몸을 다시 오른쪽으로 기울였다. 천만의 말씀 저의 일은 단지 손님에게 봉사해 드리는 그런 말은 나중에 하시오 피고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가 아닙니다. 전 절대로 저는 그저 그런 말은 나중에 하시오 피고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가 재판장은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정리가 그의 곁으로 달려와 침통한 목소리로 소곤거려 그를 제지시켰다. 재판장은 이것으로 질문을 끝냈다는 듯한 표정으로 서류를 든 팔꿈치의 위치를 바꾸며 예부피미아 부치코바 쪽으로 몸을 돌렸다. 예부피미아 부치코바 피고는 1880X년 1월 17일 동료 시몬 까르친킹과 예카철이나 마슬로바와 함께 여간 마브리타니아에서 상인 스멜리코프의 가방에서 돈과 반지를 훔쳐내어 그것을 셋으로 나누어 가진 다음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상인 스멜리코프에게 독약을 먹여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가 저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하고 피고는 분명하고 단호한 어조로 말하였다. 저는 방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들어간 건 저 못된 계집이니 전연히 한 짓이 틀림없습니다. 그런 말은 나중에 해 재판장은 또다시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말하였다. 그럼 피고는 자신을 유죄로 인정시 않는다는 건가 저는 돈도 훔치지 않았고 약도 먹이지 않았어요. 또 방에도 들어가지 않았으니까요. 만약 제가 방에 들어갔다면 전연을 쫓아내버렸을 텐데 피고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지. 네 물론이죠. 좋아. 예카철이나 마슬로바 하고 재판장은 세 번째 피고인에게로 얼굴을 돌리고 질문하기 시작했다. 피고는 상인 스멜리코프의 열쇠를 가지고 마브리타니아 여간방으로 가서 여행 가방에서 형공과 반지를 훔쳐내어 하고 재판장은 마치 학과라도 외듯이 줄줄 말하면서 한편으로 증거품 목록 중에서 약병이 하나 빠져있다고 보고하는 왼쪽 옆자리 판사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 그 여행 가방에서 돈과 반지를 훔쳐내어 하고 재판장은 다시 되풀이하였다. 훔친 물건을 셋이 나눠 가진 뒤 상인 스멜리코프와 다시 마브리타니아 여간방으로 갔을 때 미리 독을 탄 술을 스멜리코프에게 마시게 하여 그를 죽게 한 죄로 기소되었다. 피고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가? 전 아무 죄도 없어요. 하고 피고는 재빨리 대답하였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얘기를 지금도 역시 대풀이에 말씀드릴 뿐이에요. 전 훔치지 않았어요. 정말 훔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반지는 그분이 제게 직접 준 거예요. 그렇다면 2,500루블리의 돈을 훔친 데 대해서는 자신을 유죄라고 인정치 않는다는 얘긴가? 하고 재판장에 물었다. 몇 번이고 말씀드렸듯이 전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그 40루블리 이외엔 그렇다면 상인 스멜리코프에게 가루약을 탄 술을 마시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가? 그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이야기한 대로 그것을 수면죄로 아무 해도 끼칠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죽을 줄은 전혀 생각지도, 원치도 않던 일입니다. 하느님께 맹세코 말씀드리지만 그런 일은 꿈에도 생각지 않았어요. 하고 그녀는 말하였다. 그런 피고는 상인 스멜리코프의 돈과 반지를 훔쳤다는 데 대해서는 자신의 죄가를 인정치 않지만 하고 재판장이 말했다. 가루약을 술에 타준 것은 인정한단 말인가? 네, 인정합니다. 하지만 전 그것을 단지 수면죌라고 알았어요. 저는 다만 그분을 잠들게 하려고 주었을 뿐이에요. 그런 결과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어요. 좋아. 하고 재판장은 자기의 신문 결과에 잠옷 만족한 듯 말했다. 그럼 그때의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해봐.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얹으면서 말했다. 모두 솔직히 사실대로 말하시오. 정직하게 고백하는 게 자기 입장을 유리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마슬로바는 여전히 재판장을 똑바로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의 일을 이야기해봐. 그때의 일이라고요? 갑자기 마슬로바는 빠르게 말하기 시작했다. 제가 여관으로 가자 그곳 방으로 안내됐습니다. 그때 그분이 거기 계셨는데 벌써 몹시 취해 있었어요. 그녀는 야릇한 공포의 표정을 얼굴에 띄고 그분이라고 말했다. 저는 그냥 가버리려고 했지만 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녀는 갑자기 일의 경위에 실마리를 잃어버렸는지 또는 뭔가 다른 일이 생각났는지 입을 다물었다. 그래서, 그래서 잠시 있다가 나왔어요. 이때 검사보가 부자연스럽게 한쪽 팔꿈치를 짚으면서 반쯤 몸을 일으켜 세웠다. 무슨 질문이 있습니까? 하고 재판장이 물었다. 검사보가 고개를 끄덕여 보이자 재판장은 그에게로 질문의 권리를 양보한다는 뜻의 몸짓을 보였다. 내가 묻고 싶은 것은 피고가 시몬 까르진킨과 전부터 안면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하고 그는 마슬로바를 보지 않고 말했다. 그리고 질문을 마치자 검사보는 입을 다물고 눈살을 찌푸렸다. 재판장은 그 질문을 되풀이하였다. 마슬로바는 두려운 표정으로 검사보를 보았다. 시몬가 말인가요? 아는 사이죠. 하고 그녀는 말했다. 내가 알고 싶은 건 피고는 까르진킨과 어느 정도의 관계였는가 하는 점에 있습니다. 자주 서로 만나고 했던가요? 관계가 어느 정도냐고요? 그분은 손님이 있을 때 몇 번 저를 불러주었을 뿐 별다른 관계는 없었어요. 마슬로바는 검사보에게서 재판장 쪽으로 불안스럽게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다. 내 질문의 요지는 왜 까르진킨이 손님이 있을 때 다른 여자는 부르지 않고 유독 마슬로바만 불렀는가 하는 점입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검사보는 악마와도 같은 교활한 웃음을 띄며 물었다.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고 마슬로바는 대답하고 두려운 듯이 주위를 둘러보다가 일순 네훌류도프에게 시선이 멈췄다. 부르고 싶으니까 불렀겠죠. 혹시 나를 알아봤을까? 네훌류도프는 피가 일시의 얼굴로 몰리는 것을 느끼면서 두려운 감정에 몰려 생각했다. 그러나 마슬로바는 별로 그를 알아보지 못한 듯 그에게서 곧 눈길을 거두고 두려운 표정으로 다시 검사보를 보았다. 그렇다면 피고는 까르친킨과 별 이렇다 할 사이는 아니었다는 얘기로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질문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검사보는 짓고 있던 한쪽 팔꿈치를 책상에서 떼자 뭔가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실상은 아무것도 쓰지 않았고 다만 펜을 자기 메모지에 글자에다 대고 쓰는 시늉만 해보였을 뿐이다. 다른 검사나 변호사들이 교묘한 질문을 던진 뒤 상대방을 눌러버릴 수 있는 귀절을 써놓는 것을 본 일이 있어서 그 흉내를 낸 것이다. 재판장은 곧 피고에게로 얼굴을 돌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때 그는 석이가 미리 준비하여 기록해두었던 질문의 순서에 동의할 것인가에 대해 안경 쓴 판사에게 묻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 다음엔 어떻게 했지? 재판장은 질문을 계속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고 마슬로바는 아까보다는 대담한 눈길로 재판장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여주인에게 돈을 주고 잤어요. 막 잠이 들려는데 동료 중 하나인 베르타가 저를 깨우며 가봐요 내 손님인 상인이 또 왔어 하고 말했습니다. 전 갈 마음이 없었지만 주인 아주머니가 가라고 하기에 갔었죠. 그런데 그분은 그녀는 그분이란 말을 할 때 다시 공포의 표정을 얼굴에 띄었다. 그분은 저희 동료들에게 술을 사주고 더 사주려고 술을 청했어요. 하지만 가진 돈이 없어 주인 아주머니가 신용하지 않자 그분은 저를 여관으로 보내면서 돈이 어디에 있으니 얼마를 가져오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전 갔던 거예요. 이때 왼쪽 판사와 귀의 말을 속삭이고 있던 재판장은 마슬로바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듣지 못했으나 그녀의 말을 다 들은 채 하기 위해 그녀의 마지막 말을 스스로 반복했다. 피고가 갔단 말이지. 그래서 하고 그는 말하였다. 가서 저는 그분이 일러준 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혼자 방에 들어가기 싫어 시몬 까르친킨과 저 여자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녀는 부치코바를 가리켰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같이 방에 들어갔다니. 하고 부치코바는 말하려다가 제지당했다. 저는 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10루블리짜리 지폐를 넉장 꺼냈어요. 하고 마슬로바는 눈살을 찌푸리며 부치코바 쪽을 보지 않고 말했다. 그래 피고가 지갑에서 40루블를 꺼낼 때 그 안에 돈이 얼마가량 있었는지 봤던가 다시금 검사보가 질문했다. 검사보가 그녀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마슬로바는 부르르 몸을 떨었다. 그녀는 무슨 까닭인지는 몰라도 어쩐지 이 사내가 자기를 자꾸 불리하게 몰아가는 듯이 느껴졌다. 세워보지 않았지만 백루블리 지폐뭉치가 있는 걸 봤습니다. 피고는 백루블리 지폐뭉치를 보았단 말이군요. 이 이상 저의 질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돈은 가져왔는가 재판장은 시계를 들여다보면서 말했다.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재판장이 물었다. 그리고는 그분은 저를 데리고 다시 여관으로 갔어요. 하고 마슬로바는 말했다. 그런데 어떻게 가루약탄 술을 마시게 했는가 재판장이 물었다. 어떻게라뇨. 술에 타서 먹였죠. 왜 그랬지. 그녀는 대답 대신 괴로운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저를 조금도 놔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잠시 말없이 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나는 아주 지쳐서 복도로 나와 시몬 까르친킨에게 이제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정말 피곤해 죽을 지경이에요. 하고 말했죠. 이 말에 시몬 까르친킨도 우리도 그 손님에겐 두 손 들었어. 어디 수면제라도 줘볼까. 잠이 들면 당신도 돌아갈 수 있지. 하고 대답했습니다. 전 전혀 그것이 독약인 줄은 생각지도 않았어요. 시몬은 제게 약봉지를 하나 주었어요. 제가 방으로 들어가자 그분은 칸막이 뒤에 누워서 저보고 꼰약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고급 샴페인 뚜껑을 열어 제 것과 그분 목술 두 잔 따르고 난 뒤 그분 잔에 그 가루약을 넣었어요. 제가 독약이라는 걸 알았다면 어찌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어요. 반지는 어떻게 해서 피고가 가지고 있게 됐나 하고 재판장이 물었다. 반지는 그분이 제게 직접 주셨어요. 언제 주었지. 그분을 따라 여간방에 들어갔다가 제가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분은 제 머리를 치며 빗을 분질러 버렸어요. 전 화를 내며 돌아가겠다고 했죠. 그러자 그분은 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를 빼 제게 주면서 돌아가지 말라고 간청하셨어요. 하고 그녀는 말하였다. 이때 검사분은 다시 자리에서 반쯤 몸을 일으켜 좀 전과 같은 부자연스러운 태도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다고 청하였다. 그리고 허락을 받자 금실로 수놓은 기디로 턱을 약간 축혀들고는 이렇게 물었다. 나는 피고가 상인 스멜리코프의 방에 얼마동안 머물러 있었는가 알고 싶습니다. 또다시 마슬로바는 공포의 표정을 얼굴에 띄었다. 그녀는 다시 검사보에게서 재판장에게로 불안스러운 눈길을 보내면서 재빨리 대답했다. 얼마 동안 있었는지 생각나지 않아요. 그럼 피고는 상인 스멜리코프의 여간방에서 나와 여관 내에 어딘가에 들르지 않았던가. 마슬로바는 잠시 생각했다. 옆에 빈 방에 들렀었어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못하러 그 방에 들렀습니까? 검사부는 정신없이 직접 그녀에게 물었다. 옴매무실을 다듬고 마찰을 기다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럼 까르친킴도 피고와 같이 그 방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사람도 있었습니다. 못하러 그곳에 상인의 고급 샴페인이 남아서 둘이 마셨죠. 함께 마셨다고? 좋습니다. 그렇다면 피고는 까르친킴에게 무엇인가 말을 했을 텐데. 마슬로바는 갑자기 눈살을 찌푸리고 얼굴을 빨갛게 물들이며 재빨리 중얼거렸다. 무슨 얘기를 했냐고요? 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때의 일은 모조리 말씀드렸어요. 제발 저를 당신 좋을 대로 하세요. 저는 결백해요. 그것뿐이에요. 내 질문은 이제 없습니다. 하고 검사부는 재판장에게 이렇게 말하고 역시 부자연스럽게 어깨를 축혀 올리고 피고가 옆에 빈방에 시몬과 함께 들렀다고 하는 진술을 자기의 논거서에 재빨리 적어넣기 시작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피고는 하고 싶은 말이 없는가? 저는 다 말씀드렸어요. 하고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하고 앉았다. 그러고 나자 재판장은 뭔가를 서류했으며 왼쪽에 앉은 판사가 하는 귀연말을 들은 뒤에 10분 동안의 휴정을 선언하고 일어나 성급히 퇴정하였다. 재판장에게 한 왼쪽에 앉은 큰 키에 수염이 더부룩하고 선량한 눈을 가진 판사의 귀연말은 다름이 아니라 약간 속이 좋지 않아 마사지를 하고 물약을 좀 마시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가 재판장에게 귀연말로 청하여 그의 청대로 재판장은 휴정을 선언한 것이다. 재판관들이 나가고 나자 이어 배심원과 변호사, 증인들도 모두 일어나 이제 중요한 문제의 일부분을 끝냈다는 일종의 안도감을 느끼면서 저마다 뿔뿔이 흩어졌다. 네울류도프는 배심원 대기실로 들어가 창가에 앉았다. 12. 그렇다. 그것은 카츄샤였다. 네울류도프와 카츄샤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네울류도프의 대학 3학년 때 토지사유에 관한 논문을 준비할 겸 여름을 고모네 집에서 보내기 위해 갔을 때 처음으로 카츄샤를 만났었다. 그는 해마다 무스크바 교회에 있는 어머니 소유의 큰 영지에서 누이와 함께 여름을 보내곤 했다. 그러나 고모네 집에 가게 됐던 그 애에는 누이는 결혼을 했고 어머니는 외국의 온천지로 휴양하러 가고 없었다. 네울류도프는 논문을 써야 했기 때문에 여름을 고모네 집에서 보내기로 했다. 고모들이 사는 시골은 조용했고 자기의 마음을 가라앉혀 주었다. 더구나 그녀들은 상속자인 이 조카를 무척이나 아껴 주었고 그 또한 고모들을 따르고 그들의 고풍스러운 소박한 생활을 맘에 들어 했다. 고모네 집에서 보낸 그의 여름은 네울류도프에게 넘칠 듯한 감정을 맛보게 해 주었다. 그것은 청년이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간섭받음이 없이 자기 스스로 인생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생이 인간에게 지어준 사명의 완전한 의의가 무엇인지 깨달았으며 자기와 전 세계와의 끝없는 완성 추구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것의 희망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품고 있던 그 완성을 성취시킬 수 있다는 뚜렷한 자신을 가지고서 이에 몰두함으로써 많이 맛볼 수 있는 그런 감동이었다. 그 해에 그는 학교에서 스펜서의 사회평역론을 탐독했었는데 그 자신 대지주의 아들로 상속자인 만큼 스펜서의 토지사유로는 그에게 특히 큰 감명을 주었다. 아버지는 그다지 부유하지 않았으나 어머니가 지창금으로 결혼할 때 1만 제사찌나의 토지를 가지고 왔다. 그는 그때 겨우 토지사유가 잔혹하고 이치에 어긋나는 행위임을 알았다. 천성적으로 도덕적 요구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이라도 마다 않고 그에서 정신적 만족을 느끼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던 네흘류도프는 토지의 상속권을 상속받지 않기로 마음먹고 아버지의 유산으로 상속받은 토지를 농민들에게 나눠주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이것을 주제로 논문을 쓰고 싶었다. 그 해 여름 그가 고모네 집에서 보낸 생활은 다음과 같은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새벽 일찍이 때로는 3시경 아침 안개가 자욱한 속에 비탈진 상기슭에 있는 강으로 목욕을 하러 갔다가 해뜨기 전 풀립이나 꽃잎 위에 아직도 이슬방울이 맺혀 있을 때 집에 돌아오기도 했다. 이따금 아침 커피를 마시고 난 다음 책상 앞에 앉아서 논문을 쓰거나 참고서적을 읽는 때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시간을 거의 읽고 쓰는 대신 집 밖으로 빠져나와 들과 숲속을 산책하는 데 보냈다. 점심을 하기 전에 그는 뜰한 아무데서고 낮잠을 즐기기도 하고 식사 때에는 자신의 쾌활한 성격으로 고모들을 즐겁게 해주기도 하고 웃기기도 했다. 그런 뒤에는 승마를 하거나 보트를 타기도 했다. 밤에는 또 책을 읽거나 고모들과 어울려 트럼프 놀이를 하기도 했다. 거의 매일 밤, 특히 달빛이 아름답게 비치는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것은 가슴 설레게 하는 커다란 인생의 기쁨을 가득 느끼기 때문이었다. 그럴 때면 자신의 공상과 사색에 젖어 동틀 무렵까지 뜰을 거닐곤 했다. 고모네 집에서 보낸 처음 한 달 동안 그는 이토록 평화롭고 행복하게 보냈다. 그는 이때 반은 한여이며 반은 양딸이기도 한 까만 눈동자의 약삭바른 카츄샤를 전혀 의식하지 못했었다. 19살이었던 그때 어머니의 슬아에서 자라난 네흘류도프는 아직 순진한 젊은이였다. 물론 여성에 대한 공상도 하지만 단지 자기 아내로서의 여성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에게는 다른 모든 여자들, 즉 자기와 결혼할 수 없는 여성은 그에겐 여성이 아닌 단지 인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그 여름, 그리스도 승천절에 우연히 이웃에 살고 있는 여지주가 아이들과 자기 집에서 지내고 있는 농부 출신의 젊은 화가를 데리고 놀러왔다. 차를 마신 뒤 모두들 풀베기가 끝난 집 앞 잔디밭에서 술래잡기를 하며 놀게 되었다. 카츄샤도 끼게 되었다. 짝이 서로 몇 번인가 바뀐 다음 네흘류도프와 카츄샤는 한짝이 되어 달아나게 되었다. 네흘류도프는 카츄샤를 보면 마음이 즐거워지기도 했으나 자기와 그녀와의 사이에 어떤 특별한 관계가 생기리라는 건 상상밖의 일이었다. 아니, 이 두 사람은 쉽사리 잡을 수가 없겠는 걸 하고 술래가 된 쾌활한 화가는 짧고 구부러지고 튼튼한 농민다운 다리로 매우 빨리 달릴 수 있었는데도 이렇게 말했다. 넘어지기라도 하면 좋겠어. 당신이 술래인가요? 우리가 잡힐라고요. 하나, 둘, 셋. 화가는 손뼉을 세 번 쳤다. 카츄샤는 재빨리 화가의 뒤에서 네흘류도프와 자리를 서로 바꾼 뒤 그녀의 거친 조그마한 손으로 네흘류도프의 큼직한 손을 움켜쥐자 풀먹인 스커트를 벗어버리며 왼쪽으로 달렸다. 네흘류도프도 재빨리 뛰었다. 화가에게 지고 싶지 않았으므로 필사적으로 뛰었다. 뒤돌아보니 화가가 카츄샤를 쫓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있는 힘을 다해 탄력 있는 그녀의 젊은 다리를 민첩하게 움직이며 화가를 피해 왼쪽으로 달아나고 있었다. 그녀가 달리는 앞쪽으로 라일락이 무성했다. 아직 그 뒤로는 아무도 달아난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카츄샤는 네흘류도프를 돌아보고는 라일락 숲 뒤에서 만나자고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녀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숲 뒤로 달려갔다. 그런데 그 숲 뒤에는 뜻밖에도 쇠기풀로 덮여있는 도랑이 있었다. 그는 이 도랑에 발뿌리가 부딪혀 넘어지고 쇠기풀에 두 손을 찔리고 초저녁 이슬에 손을 축축히 적셨다. 그러나 그런 자신의 꼴에 웃으면서 얼른 몸을 일으켜 마른 곳으로 나왔다. 카츄샤는 윤기 있는 까만 눈을 빛내고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그에게로 달려갔다. 그들은 서로 달려와선 손을 마주잡았다. 어머나 찔리셨군요. 하고 카츄샤는 한쪽 손으로 따아느린 머리채를 매만지며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웃음진 얼굴로 네흘류도프를 쳐다보며 말했다. 저런 곳에 도랑이 있는 줄은 뜻밖인걸. 그녀의 손을 꽉 쥔 채 그도 웃어보이며 말했다. 카츄샤는 그에게로 가까이 다가섰다. 그러자 그도 무엇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게 그녀 쪽으로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다. 그녀는 얼굴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았다. 그는 카츄샤의 손을 힘껏 쥐고 그녀의 입술에 키스했다. 어머나 그녀는 이렇게 속삭이더니 재빨리 손을 뿌리치고는 그에게서 빠져나갔다. 그녀는 라일락 숲속으로 달려가 이미 꽃이 다 져가는 하얀 라일락 가지를 두 개 꺾어들더니 빨갛게 상기된 불을 그곳으로 가볍게 토닥거리며 그를 돌아보다가 힘있게 두 손을 들어 보이고는 사람들 있는 쪽으로 달려갔다. 이런 뒤로부터 네흘류도프와 카츄샤의 관계는 급변하여 순진한 젊은이와 순정의 소녀와의 사이에 흔히 볼 수 있는 서로 좋아하는 사이가 되고 말았다. 네흘류도프에게는 카츄샤가 방으로 들어오거나 또는 멀리서 그녀의 하얀 앞치마가 얼핀 눈에 띄기만 해도 순간 모든 것이 햇빛을 받은 듯 빛나 보였고 더욱이 모든 것이 즐겁고 유쾌하고 자기에겐 의미있게 여겨져 그의 인생은 환희에 넘쳐 흐르는 것 같았다. 카츄샤도 역시 그런 기분이었다. 그러나 단지 카츄샤가 가까이 있다거나 하는 것만이 그에게 그런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건 아니었다. 그에게는 카츄샤가 존재하고 있고 또 카츄샤에게는 그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의식이 그들에게 이러한 느낌을 준 것이었다. 네흘류도프는 어머니에게서 언짢은 편지가 왔거나 논문이 뜻대로 써지지 않거나 젊은이만이 갖는 왠지 특별한 이유도 없는 우울한 감정에 빠질 때에도 카츄샤가 여기에 있다. 카츄샤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만 하면 그런 모든 상념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카츄샤에게는 해야 할 집안 일들이 많았지만 그녀는 익숙하게 다 해치우고는 틈틈이 책을 읽었다. 네흘류도프는 자기가 읽고 난 도스토에프스키나 투르겐에프의 책을 빌려주곤 하였다. 그녀의 마음에 가장 들었던 작품은 투르겐에프의 정적이었다. 둘은 복도나 발코니 혹은 정원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어느 때에는 카츄샤와 함께 지내고 있는 고모들의 늙은하녀 마뚜류나 파블로브나의 방으로 네흘류도프가 차를 마시러 와서 그곳에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런데 마뚜류나 파블로브나가 있을 때에는 그들의 이야기는 아주 재미있었으나 둘만이 방에 남겨져 있을 때에는 이야기가 어색해지곤 했다. 그럴 때 그네들은 입으로 말하는 것과는 다른 훨씬 의미 있는 것을 눈으로 말하기 때문에 입술이 굳어지고 왠지 어색한 기분이 들어서 서로들 황급히 헤어져가는 것이었다. 이러한 카츄샤와의 관계는 네흘류도프가 고모네 집에 머무는 동안 쭉 계속되었다. 고모들은 이런 그들의 관계를 눈치채고는 외국에 나가 있는 네흘류도프의 어머니 엘레나 이바노브나 공작 부인에게 편지까지 할 정도였다. 그의 고모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네흘류도프가 혹시 카츄샤와 육체관계까지 맺지 않았는가 싶어 은근히 염려스러워했다. 그러나 그것은 공연한 걱정이었다.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순진한 애정으로 카츄샤를 사랑하고 있던 네흘류도프의 사랑은 오히려 그에게 있어서나 그녀에게 있어서 그들의 타락을 막는 커다란 방패가 되었다. 그는 한 번도 그녀의 육체를 소유해보고 싶은 욕망을 가져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녀와의 그런 관계가 가능성 있다라는 생각만으로도 그는 두려움을 느꼈다. 한편 낭만적인 고모 소피아 이바노브나는 혹 네흘류도프가 순수하고 외고집적인 성격 때문에 어느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 출신이나 환경 따위는 염두에 두지 않고 결혼하려고 하지나 않을까 염려했었는데 이러한 근심이야말로 훨씬 근거 있는 것이었다. 만일 그 당시 네흘류도프가 카츄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분명히 깨달았다거나 주위 사람들이 그에게 저 따위 계집아이와의 운명을 너와 연관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며 이의 가능성을 거부하고 그를 설득시켰더라면 그의 외고집적인 성격으로 보건대 상대방이 어떤 여자이건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데 그녀와 결혼하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간단하게 자기의 마음을 결정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고모들은 자기들의 그런 염려는 전혀 내색하지 않았으므로 그는 카츄샤에 대한 사랑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 채 그대로 떠나버린 것이다. 자신의 카츄샤에 대한 감정을 그 당시 그는 자신의 전 존재를 충만시키고 있던 인생에 대한 황홀감 속의 한 표현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다만 사랑스럽고 명랑한 그녀가 그것을 자기에게 느끼게 해준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고모네 집을 떠나게 되자 고모들과 나란히 카츄샤가 현관 앞 층계 위에 서서 약간 삿발뜨기의 눈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자기를 전송하는 것을 보고는 그는 이제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아름답고 소중한 것을 남겨두고 가는 것만 같아 못 견디게 슬퍼졌다. 잘 있어 카츄샤. 여러 가지로 고마웠어. 그는 살인마차에 오르면서 소피아 이바노브나의 모자 너머로 말했다. 안녕히 가세요. 드미트리 이바노비치. 하고 그녀는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명랑하고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하고 눈에 가득 깬 눈물을 참으면서 혼자 마음껏 울 수 있는 문감빵으로 뛰어들어갔다. 13. 그 후 그들은 3년 동안 서로 만나지 못했다. 그러다 그가 장교로 인간되어 소속 부대로 부임하게 되어가는 도중 고모네 집에 들러 다시 만나게 되었다. 이때 그는 3년 전 그가 여기서 한 해 여름철을 보냈던 당시와는 전혀 다른 인간이 되어 있었다. 3년 전에는 솔직하고 봉사적이었고 좋은 일에는 기꺼이 몸까지 희생시키는 젊은이였으나 지금의 그는 타락하여 자신의 쾌락만을 찾는 철저한 이기주의자가 되었다. 그때의 그 얘기는 주위의 세계가 신비롭게 여겨져 기쁨과 감동으로써 그 신비로움을 밝혀보려고 애썼다. 그러나 인간생활의 모든 것이 단순하고 명백한 지금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생활조건에 따라 결정되어졌다. 그 무렵엔 자연 속에 파묻히고 자기보다 훨씬 이전의 사색하고 느끼고 한 시인철학가를 아는 게 필요하고 중요하게 여겨졌었다. 그러나 지금엔 인간사회의 모든 제도와 친구들과의 교제가 더 필요하고 중요하게 되었다. 그 무렵에 여자란 그에겐 신비롭고 매혹적인 것으로 즉 신비롭기 때문에 매혹적으로 보이기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자기 가족이나 친구의 아내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여자들의 의미란 지극히 간단하고 명료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여자란 그 사이 경험한 향락 중에서 가장 으퉁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에는 돈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았으므로 어머니가 주는 돈의 3분의 1만 가지고도 넉넉히 쓰고 남았고 아버지의 유산인 토지를 거절하고 대신 그것을 농민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었으나 지금 어머니에게서 매달 받고 있는 1,500루블리의 돈은 그에게 모자랐다. 그리하여 돈 문제로 벌써 여러 번 어머니와 불쾌한 언쟁을 했었다. 그 당시 그는 자신의 정신적 존재는 자기의 진실된 자아라고 믿고 있었으나 지금은 건강하고 용기 있는 동물적인 자아를 자기의 진실된 자아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에게 생겨난 이러한 무서운 변화는 자기를 믿기보다 남을 믿는 데 있었다. 그가 자기를 믿지 않고 남을 믿게 된 것은 자기를 믿고 삶을 개척해 나간다는 것이 그에겐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우선 자기를 믿는다면 모든 문제는 언제나 안이한 쾌락만을 찾는 동물적인 자아를 위해서가 아닌 이와는 반대의 것에서 언제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데 타인을 믿게 되는 경우 그가 해결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게 다 해결되어 있었다. 더구나 거의 대개 정신적 자아에 반하여 동물적 자아가 유리하게끔 되어 있었다. 그뿐 아니라 자기를 믿는 데에는 항상 사람들의 비난이 따랐으나 일단 남을 믿게 되자 주위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가 있었다. 이를테면 네흘류도프가 신이라든가 진리, 부, 가난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읽거나 말하거나 하면 주위 사람들은 이를 당찮게 사리에 맞지 않은 웃음거리로 여겼다. 심지어 어머니와 고무들까지도 이를 점잖게 놀리는 표현으로 그를 우리 철학선생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런데 그가 소설을 읽든가 외설스러운 이야기를 하거나 프랑스 극장의 우스꽝스러운 희극을 보고 그 얘기를 재미있게 들려주거나 할 때면 모두 그를 칭찬하고 축교 세워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욕망을 억제할 피로를 느끼고 낡은 외투를 입거나 술을 마시지 않거나 하면 모두 이를 의아하게 여기고 일종의 허용이라고들 여겼다. 그러나 그가 사냥을 하거나 사치스러운 서재를 만들기 위해 엄청나게 큰 비용을 들였을 때에는 모두들 그를 칭찬하며 값진 물건들을 선사해 오기도 했다. 그가 동정을 지키며 결혼할 때까지 총각으로 순결을 지키려 했을 때 그의 육친들은 혹 건강이 나쁜 게 아닌가 근심했고 그가 남자로서 친구에게서 프랑스 여자를 가로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머니는 그것을 탓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뻐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한때 그가 결혼할 마음까지 가질 뻔했었던 카츠샤의 사건에 대해서만은 그 생각만 하여도 공작 부인인 어머니는 오싹 소름이 끼쳤다. 이와 마찬가지의 일로서 네흘류도프가 성인이 되어 토지 사유는 부당한 것이라 생각하고 부친의 유산으로 물려받은 약간의 토지를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에도 그의 이런 행동은 어머니를 비롯한 집안 식구들을 놀라게 했고 친척들의 조소와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더구나 토지를 나누어 가진 농부들의 생활이 부유하게 되기는커녕 마을에다 술집을 세 군데나 세우고 아예 일을 안게 되어 오히려 더 가난해졌다고 이야기들을 했다. 그런데 네흘류도프가 근위연대에 들어가 명문인 동료들과 함께 낭비를 한다든가 도박에 크게 지거나 하여 어머니 엘레나 이바노부나 공작 부인의 돈 중에서 얼만큼의 돈을 꺼내야 할 경우에도 어머니는 이런 것은 상류사회의 젊은이들이 당연히 경험하게 되는 홍력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조금도 탓하지 않았다. 처음 얼마 동안 네흘류도프는 이에 맞서 보았지만 이 투쟁은 그에겐 너무 무리였다. 그것은 네흘류도프가 자기를 믿고 선이라고 믿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겐 악으로 보였고 이와는 반대로 자기를 믿으면서 악이라고 믿었던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로부터는 선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이 투쟁에서 네흘류도프는 졌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를 믿는 대신 남을 믿게 되었다. 처음 얼마 동안 그는 자기 진실의 부정이 몹시 불쾌하였다. 그러나 이 감정도 곧 잊을 수 있게 되었다. 이때 그는 술과 담배를 시작하여 큰 불쾌함 없이 오히려 이것에서 큰 위안을 느꼈다. 네흘류도프는 열중하기 쉬운 자기 천성에 따라 주변 사람들이 시인하는 새로운 생활 속에 뛰어들고 다른 그 밖의 것을 요구하는 마음속의 외침을 완전히 묵살해버렸다. 이러한 그의 변화는 빼찌르부르크로 옮겨온 뒤에 시작되었으며 군에 복무하기 시작함으로써 절정에 달했다. 군대 복무란 일반적으로 이에 복무하는 사람들을 타락시킨다. 그것은 그들을 완전한 무의, 즉 합리적인 유익한 지적활동을 무시하는 상황 속으로 끌어넣고 그들을 일반인의 의무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 대신 연대라든가 군복, 군기 등의 한정된 조건적 명예만을 내세우고 그러면서도 어느 사람에게는 무한한 권력을 어느 사람에게는 윗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노예의 복종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문 집안의 부유한 장교들만이 선택되어 군무할 수 있는 근위연대에서 볼 수 있듯이 군복이며 군기 숭배라든가 폭력이나 살인의 용인이 따르는 군대 복무의 일반적인 타락에 덧붙여 황족과 가까이 지낸다는 우월감이라든가 재정적인 것으로부터 생기는 타락이 더해질 경우 이 환경 속에 빠진 인간들은 완전한 에고이즘의 광란 상태에 이르게 되고 만다. 네흘류도프는 군대에 복무하게 되어 동료들과 마찬가지의 생활을 보내고 나서부터 이와 같은 광란 상태의 에고이즘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다. 자기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훌륭하게 만들어지고 손질된 군복을 입고 군무를 쓰고 역시 남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고 손질하여 제공된 칼을 차고 역시 남의 손에 의해 훈련되고 사육된 말을 타고 자기 동료들과 같이 교련이나 사열을 한다든가 말을 달리고 군돌을 휘두르고 총을 쏘거나 또 이런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 이외에는 별로 일이 없었다. 그런데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젊은이도 늙은이도 황제도 그 측근자들도 이 일을 좋아할 뿐 아니라 이를 칭찬하고 이 노고에 감사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이것 다음으로 훌륭하고 값어치 있게 여기고 있었던 것은 식사를 한다거나 술을 마시거나 하기 위해 장교클럽이라든가 최고급 레스토랑에 모여들어 어디에서 갖게 되었는지도 모르는 돈을 흥겹게 뿌리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는 극장 무도회의 여자 다시 말을 타고 칼을 휘두르며 달리고는 또 돈을 낭비하고 술과 도박과 여자를 되풀이하였다. 이러한 생활은 특히 군인에게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 그 이유는 군인 아닌 일반 사람들이 이런 생활을 한다면 마음속으로부터 그런 행위에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데 군인은 그것을 마땅한 행위로 여기고 그러한 생활을 오히려 자랑으로 알고 자만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쟁 중에는 더욱 심하다. 네흘류도프는 터키에 선전포고를 한 뒤 군에 복무했으므로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했다. 우리는 전장에서 생명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이러한 안이하고 즐거운 생활이 허용될 뿐 아니라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네흘류도프는 자기 생애의 그 시절에는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제껏 지켜온 모든 도덕적 장애에서 벗어나게 된 기쁨을 느끼면서 항상 광란적인 에고이즘의 만성적인 증세에 빠져들고 있었다. 3년 만에 네흘류도프가 고모네 집에 들렀을 때 그는 바로 이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14. 네흘류도프가 고모네 집에 들른 것은 고모네 집이 이동 중인 그의 소속 연대를 쫓아가는 길 도중에 있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고모들이 들러주기를 바라는 희망 때문이기도 했으나 그보다 제일 큰 이유는 카츄샤를 보기 위해서였다. 어쩌면 벌써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카츄샤에 대한 좋지 않은 의도가 있었는지도 몰랐다. 그를 묻고 있던 것에서 풀려나온 동물적 자아가 그에게 줄곧 그럴 것을 속삭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그런 자기의 의도를 알지 못했다. 단지 즐겁게 보냈던 그곳에 잠시 들러서 언제나 애정과 기쁨의 분위기 속으로 그를 이끌어 감싸주던 좀 우스꽝스럽긴 하나 상냥하고 부드러운 고모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에게 즐거운 추억을 남겨준 사랑스러운 카츄샤를 만나고 싶다는 심정뿐이었다. 그가 고모네 집에 도착한 것은 3월 말 일요일에 부활절을 앞둔 금요일인 그리스도 순환의 날이었다. 눈이 녹아 땅이 지렀고 빛까지 세차게 쏟아져 온몸이 흠뻑 젖어 온통 얼어버렸으나 그 무렵엔 언제나 그러했지만 원기왕성하였다. 카츄샤는 아직도 거기 있을까? 지붕에서 떨어진 눈이 가득 쌓이고 벽돌 담으로 둘러싸인 낯익은 고모네의 구식 저택의 뜰 안으로 마찰을 몰고 들어가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그는 마찰의 방울 소리를 듣고 카츄샤가 현관 밖으로 달려나오리라 기대했으나 한여방의 문 앞에 나온 것은 마루를 훔치고 있었던 듯 옷자락을 걷어올리고 양동이를 든 맨발의 두 한여였다. 저택의 정면에서도 그녀는 눈에 띄지 않았다. 하인 찌혼만이 역시 청소를 하고 있었는지 앞치마를 걸친 채 마중 나와 주었을 뿐이었다. 비단옷을 입고 실내물을 쓴 소피아 이바노브나가 현관으로 나왔다. 정말 반갑구나. 잘 와주었어. 하고 그에게 키스하며 소피아 이바노브나는 마라였다. 마센카는 몸이 좀 좋지 않단다. 교회에서 지친 모양이다. 우린 성찬식에 다녀왔거든. 축하합니다 고모님. 네울류도프는 고모 손에 입술을 갖다대면서 말했다. 죄송합니다. 온통 고모님 옷을 적셔버려서. 자 어서 방으로 들어오너라. 옷이 흠뻑 젖었군 그래. 벌써 수염이 다 나고. 카츠샤 카츠샤 커피를 빨리 내오너라. 네 곧 가져가요. 하고 귀에 익은 명랑한 목소리가 복도 쪽에서 들려왔다. 네울류도프는 기쁨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있구나. 마치 태양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비치기라도 한 것 같았다. 네울류도프는 즐거운 기분으로 치온에게 안내되어 전에 있던 자기 방으로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갔다. 네울류도프는 치온에게 카츠샤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고 뭘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혼인 이야기는 없었는지 묻고 싶었다. 그러나 지나치게 공손하고 정종한데다 나리의 손에 직접 물을 부어들이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등 딱딱하고 고집스러워서 카츠샤에 대한 궁금증을 풀 용기를 잃고 그의 손자들과 형님이라 불리는 늙은 말이며 집을 지키는 볼칸에 대해서 물었다. 모두들 건강하게 잘들 지내고 있었으나 볼칸만이 지난해에 광견병으로 죽었다고 했다. 비에 젖은 옷을 벗고 새옷을 갈아입으려고 할 때 네울류도프는 젠 발걸음 소리를 들었다. 이윽고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네울류도프에게는 그 발걸음 소리도 노크하는 소리도 귀에 익은 것이었다. 그러한 걸음걸이나 그렇게 노크하는 건 그녀뿐이었다. 그는 젖은 외투를 걸치고 문쪽으로 갔다. 들어와요. 그것은 그녀 카츠샤였다. 그녀는 예전 그대로였고 전보다 더 예뻐졌다. 예전과 같이 미소를 띈 천진스러운 약간 사파끼가 있는 까만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때와 같이 역시 깨끗한 흰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그녀는 고모들이 이르는 대로 방금 포장지를 뜯은 향기로운 비누와 수건을 두 장 가지고 왔다. 하나는 러시아식의 커다란 수건이었고 다른 하나는 오리성기인 털이 복실복실한 것이었다. 아무도 쓰지 않은 글자가 그대로 새겨져 있는 비누와 수건. 그리고 그녀 자신도 모두 한결같이 깨끗하고 신선하고 순결해서 기분이 좋았다. 사랑스러운 그녀의 꼭 담은 붉은 입술. 그를 보자 옛날과 마찬가지로 기쁨에 벅차올랐다. 안녕하셨어요. 드미티리 이바노비치. 하고 그녀는 겨우 이렇게 말했다. 순간 얼굴을 불켰다. 아 잘 있었어. 오랜만이군요. 그는 그녀를 너라고 불러야 할지 당신이라고 불러야 할지 몰라. 그 역시 그녀처럼 얼굴을 불켰다. 여전히 잘 있었어. 네 덕분에. 이것은 고모님이 주신 당신이 좋아하는 장미향기 나는 비누예요. 하면서 그녀는 비누를 테이블 위에다 놓고 수건을 안락의자의 팔걸이에 걸치면서 말했다. 도련님은 다 가지고 계셔. 손님의 자주성을 내세우면서 찌호는 뚜껑이 열려있는 네울류도프의 커다란 세면도구 상자를 엄한 얼굴로 가리켰다. 상자 속에는 많은 화장수와 브러쉬, 머릿기름, 향수, 그 밖의 온갖 화장도구가 있었다. 고모님께 고맙다고 전해줘요. 정말 오길 잘했어. 그 전처럼 마음이 밝아지고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네울류도프는 말했다. 이 말에 그녀는 미소를 지어 보일 뿐 밖으로 나가버렸다. 평소에도 고모는 네울류도프를 사랑하고 있었으나 이번에는 여느 때보다 더욱 반갑게 그를 맞아주었다. 네울류도프는 전쟁터로 가는 도중에 들렀음으로 앞으로 부상을 당할지 전사할지 몰랐다. 이것이 고모들의 마음을 동요시켰다. 네울류도프는 고모네 집에서 하룻밤만 묵을 예정이었으나 카츄샤를 보자 그는 이틀루에 있을 부활제를 여기서 지내기로 하고 아데사에서 만나기로 한 동료인 센복고에게 고모네 집에 들러줄 것을 전보로 쳤다. 네울류도프는 카츄샤를 다시 만난 첫날부터 그녀에 대한 옛날과 똑같은 감정을 느꼈다. 지금도 예전처럼 카츄샤의 하얀 앞치마만 봐도 가슴이 설레었고 그녀의 발소리나 목소리, 웃음소리를 듣기만 해도 기쁨을 느꼈다. 더욱이 반짝이는 젖은 그녀의 까만 눈동자를 보거나 그녀가 미소 짓는 것을 볼 때에는 그녀에게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와 만날 때마다 얼굴을 붉히는 그녀를 볼 때면 저도 모르게 가슴이 설렜었다. 네울류도프는 자기가 사랑에 빠져 있음을 느꼈다. 그러나 이것은 예전에 가졌던 그런 사랑은 아니었다. 그에게 사랑이란 예전에는 신비롭게 여겨지고 자신의 사랑을 스스로에게조차 고백할 용기도 갖지 못하고 사랑이란 일생에 단 한 번뿐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가 사랑에 빠졌음을 알면서 그것을 즐기고 설사 제 자신에게 솔직히 말하지 않았어도 이 사랑이 어떤 성질의 것이고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를 막연하게나마 알고 있었다. 네울류도프의 마음속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자아가 있었다. 하나는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정신적인 자아이고 또 하나는 자기만이 행복을 찾고 이를 위해서는 전 세계의 행복도 희생시키는 동물적인 자아였다. 페체루 부르코에서의 생활과 군대 생활로 인해 가지게 된 에고이즘의 발광 상태에 휩쓸려 있던 이때에는 동물적인 자아가 완전히 정신적인 자아를 압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카츄샤를 만나 그녀에 대한 옛 감정이 다시 되살아나자 정신적인 자아가 고개를 쳐들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부활제까지의 이틀 동안 네울류도프의 마음속에서는 자기 자신도 의식하지 못했던 갈등이 연이어 계속되고 있었다. 그는 되도록 빨리 이곳을 서둘러 떠날 필요를 느꼈다. 이젠 출발해야만 하고 사실 더 이상 고무집에 머물 이유가 하나도 없음을 알고 있었고 이렇게 하고 있다간 결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으리란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너무나 즐거웠고 마음 흐뭇했으므로 그는 자신에게 그 이유를 납득시키려 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말았다. 부활제 전날 밤, 즉 토요일 밤에 보좌신부를 데리고 아침 기도를 드리러 온 신부는 교회에서 고모네 집에 오는 동안 구베르스타의 무릉덩이 길을 설매를 타고 겨우 지나왔다고 말했다. 네울류도프는 두 고모와 하인들과 함께 이 기도식에 참석했으나 문게에 서서 향로를 나르고 있는 카츄샤만을 보고 있는 사이에 어느덧 기도식이 끝났다. 그는 사제와 고모들에게 키스를 하고 그만 침실로 물러갈 생각이었으나 그때 마리아 이바노브나의 늙은하녀 마뚜려나 파블로브나가 카츄샤와 함께 복도에서 케이크와 물들인 달걀을 신성하게 해서 교회로 가지고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소리를 들었다. 나도 가볼까? 그는 문득 생각했다. 교회까지의 길은 마차나 설매로는 갈 수 없다고 하기에 고모네 집을 자기 집처럼 알고 지내고 있던 네흘류도프는 형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늙은 말에다 안장을 얹게 했다. 그리고 잠자로 침실로 가는 대신 군복 차림에 승마바지를 입고 그 위에 코트를 입고는 너무 살이 쪄서 연방 콧김을 불어대고 있는 늙은 말에 올라타고서 웅덩이와 눈길을 따라 어둠 속을 더듬어 교회로 갔다. 15. 이날 아침에 미사는 네흘류도프에게는 그의 일생을 통해서 가장 빛나고 강렬한 인상을 남긴 추억의 하나가 되었다. 여기저기 하얗게 빛나고 있는 눈 쌓인 길을 깜깜한 어둠 속에서 해치며 교회 주위로 켜져 있는 등불을 보고 귀를 쫑긋거리는 말을 몰고 그가 교회 군회로 들어갔을 때에는 기도식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농부들은 그가 마리아 이바노부나의 조카임을 알자 말을 쉽게 내릴 수 있는 마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내리게 한 다음 말을 끌고 가 매놓은 뒤 그를 교회 기도실로 안내했다. 교회 안은 부활절을 축복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오른편은 마을 농민들의 자리로 집에서 짜 만든 긴 웃옷에 집신을 신고 깨끗하고 흰 각반을 두른 노인들이며 나사로 된 새 웃돌이의 밝은 색깔의 띠를 허리에 두르고 가죽장아를 신은 젊은이들이 모여 있었다. 왼편은 여자들의 자리로 그녀들은 빨간 비단수건을 머리에 쓰고 소매가 달리지 않은 필로도 옷을 걸친 밑으로 새빨간 소매에 푸른빛, 초록빛, 빨간빛 등 각가지 빛깔의 스커트를 내보이고 편자가 달린 구두를 신고 있었다. 흰 수건을 쓰고 회색 조고리에 낡은 치마를 입고 구두나 새 집신을 신은 겸손한 할머니들은 그녀들 뒤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로는 머리에 반질반질하게 향유를 바른 아이들이 나들이 옷을 입고 서 있었다. 농부들은 송어를 긋고 절을 한 뒤 늘어진 머리칼을 위로 올리고 있었다. 여자들은, 특히 할머니들은, 여러 개의 촛불이 켜져 있는 성상에 윤기 없는 눈길을 못 박은 채 송어를 긋기 위해 모은 손가락을 이마 위에 수건, 좌우 어깨, 가슴 쪽으로 차례차례 누르고는 무언가를 중얼거리면서 선체로 무릎을 꿇기도 하고 혹은 허리를 구부리기도 했다. 아이들은 사람들이 볼 때에만 열심히 어른들이 하는 흉내를 내며 기도했다. 성탄의 금빛 휘장은 금빛으로 칠한 사방의 많은 초의 불빛 때문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샹들리에에는 많은 초가 꽂혀 있었고 성가대석에서는 유지들로 편성된 성가대원들의 짓는 듯한 베이스와 소년들의 가는 소프라노 소리가 한데 어울려 유쾌한 노래소리가 되어 퍼져나갔다. 네흘류도프는 안쪽으로 나아갔다. 기도실 중앙의 기빈석에는 자기 부인과 세일러복 차림을 한 아들을 데리고 온 지주며 경찰서장, 우체국장, 두꺼운 동피장아를 신은 상인, 문장을 단 촌장들이 늘어서 있었다. 설교대의 오른쪽에 있는 여지주들 뒤에는 각가지 빛깔로 반짝이는 보랏빛 옷을 입고 태가 달린 흰 쇼우를 들은 마뜨료나 파블로브나와 허리에 잔주름을 잡은 흰옷에 하늘색 띠를 두르고 검은 머리에 빨간 나비 모양의 리본을 단 카츄샤가 나란히 옆에 서 있었다. 모든 것이 축제일답게 엄숙하고 즐겁고 아름다웠다. 금실로 십자가를 수놓은 은빛 법의를 입은 사제도 축일에 입는 금빛과 은빛의 법의를 입은 보좌신부와 교회 일꾼들도 머리에 기름을 발라 번들거리는 나들이 옷차림의 성가대도 축제의 즐거운 무용곡처럼 명랑한 노래소리도 꽃으로 장식한 세자루의 족불을 손에 들고 줄곧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하며 무사람들에게 주는 사제들의 축복도 모두가 그지없이 아름다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아름다웠던 것은 흰옷에 하늘색 띠를 두르고 까만 머리에 빨간 나비 리본을 단 환희의 눈을 빛내고 있는 카츄샤였다. 네흘류도프는 그녀가 움직이지 않고 앞쪽만 보고 있었으나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재단 쪽으로 가기 위해 그녀 곁을 지나갈 때 그는 그것을 느꼈다. 그는 아무 할 말이 없었으나 잠깐 생각이 나서 곁을 지나치면서 이렇게 그녀에게 말했다. 고모님은 마지막 기도식이 끝나면 잔치를 열 모양인가 봐. 언제나 그를 볼 때마다 그렇듯이 지금도 젊은 피가 그녀의 사랑스러운 얼굴에 붉게 피어올랐다. 까만 두 눈에 기쁜든 미소를 담고 수줍은 듯 내흘류도프를 쳐다보았다. 네, 알고 있어요. 그녀는 생긋 웃어보이며 말했다. 이때 착그리는 사모바르를 들고 교회 머슴이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카츄샤 옆을 지나갔는데 그녀 쪽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법의 자락이 그녀에게 스쳤다. 교회 머슴은 내흘류도프에게 신라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를 피해 지나가다 그만 카츄샤를 건드린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은 내흘류도프에게 놀랄만한 일이었다. 어째서 교회 머슴은 알지 못한단 말인가 이 교회에 있는 모든 것, 아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오직 카츄샤를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것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무시하더라도 그녀만은 무시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카츄샤야말로 모든 것의 중심이니까. 성단 앞에 금빛 휘장도 그녀를 위해서 빛나고 있고 샹들리에나 모든 촛불들도 다 그녀를 위해서 타고 있으며 주님 부활하셨네, 모두 기뻐하라 만 백성들이여 하는 환희에 가득 찬 찬송가도 그녀를 위해서 불려지고 있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징귀한 모든 것들은 다 그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었다. 카츄샤 역시 세상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 것처럼 네흘류도프에게는 여겨졌다. 맵시 있게 주름잡은 새하얀 옷에 감싸인 그녀의 모습이며 환희에 빛나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고 또 그녀의 표정으로 미루어 보건대 자기가 마음속으로 부르고 있는 것과 똑같은 노래를 그녀도 마음속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 그에겐 그렇게 생각되었던 것이다. 네흘류도프는 기도식 처음과 마지막 기도식이 진행되는 중간에 교회 밖으로 나왔다. 사람들은 그에게 길을 내주면서 인사를 했다.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는 사람도 있었고 저분은 누구야? 하고 묻는 사람도 있었다. 교회 문앞으로 나오자 그는 잠시 멈췄었다. 거짓대들이 몰려와 그의 주변을 둘러쌌다. 그는 지갑 속에 잔돈을 나누어주고 계단을 내려갔다. 이제 만물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날이 밝았으나 그러나 아직 태양은 떠오르지 않았다. 교회 주위에 있는 묘지 여기저기에 사람들이 앉아있었다. 네흘류도프는 카츄샤가 아직 교회에서 나오지 않아 그녀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밖으로 사람들이 줄지어 나왔다. 포석 위로 구두징 소리를 울리며 교회 계단을 내려오자 모두들 저마다 교회들과 묘지 쪽으로 흩어져들 갔다. 마리아 이바노부나의 가자를 맡아 대주고 있는 꽤 나이든 노인 한 사람이 고개를 흔들면서 네흘류도프를 부르더니 부활제에 키스를 해주었다. 그리고 비단 목도리 밑으로 주름투성의 목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그의 늙은 아내가 손수건에 싼 노랗게 물들인 계란을 꺼내서 네흘류도프에게 주었다. 그러자 이번엔 소매 없는 새 코트를 걸치고 녹색의 허리띠를 한 건장하게 생긴 젊은 농부 하나가 그에게로 싱글싱글 웃으면서 다가왔다. 그리스도 부활하셨네 하고 그는 눈으로 웃어 보이면서 이렇게 말한 다음 네흘류도프에게로 얼굴을 내밀고 농부다운 소박한 기분으로 그를 감싸며 곱슬곱슬한 톡수염으로 간지리면서 네흘류도프의 입술 한가운데에 그의 싱싱하고 단단한 입술로 세 번을 입맞춤하였다. 네흘류도프가 농부와 입맞춤하고 그에게서 다갈색으로 물들인 계란을 받고 있을 때 마뜨료나 파블로브나의 빛나는 옷과 빨간 나비 리본을 단 귀여운 검은 머리가 눈에 띄었다. 그녀는 자기 앞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뒷모습 너머로 곧 그를 발견했다. 네흘류도프는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밝아지는 것을 알아차렸다. 고모들은 마뜨료나 파블로브나와 나란히 교회 문 앞에 다다르자 거지들에게 동량을 주기 위해 걸음을 멈추었다. 코 언저리에 붉은 딱지가 앉아있는 한 거지가 카츄샤에게로 다가왔다. 카츄샤는 손수건에서 무엇인가를 꺼내 주곤하자 그에게로 다가가서 조금도 망설이는 빚 없이 오히려 기쁜듯 눈을 빛내면서 거지에게 세 번 입맞춤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눈이 네흘류도프의 눈과 마주쳤다. 그 눈은 마치 이래도 괜찮을까요 하고 묻고 있는 듯했다. 괜찮고 말고 사랑스러운 카츄샤 좋은 일이야 모두 다 좋아 아름다운 일이지. 두 사람은 교회 입구 계단을 내려왔다. 네흘류도프는 그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축제에 입맞춤보다는 그저 그녀 곁에 가까이 있고 싶은 생각에서 카츄샤에게 가까이 갔다. 그리스도 부활하셨네. 마뜨료나 파블로브나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웃음 지으면서 오늘만은 어떻게 해도 괜찮다는 듯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고는 조그맣게 접은 손수건으로 입술을 닦더니 그에게로 입술을 내밀었다. 그리스도 부활하셨네. 하고 네흘류도프는 그녀에게 입맞춤하면서 말했다. 그는 카츄샤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얼굴을 홍단무처럼 붉히며 그에게로 다가왔다. 그리스도 부활하셨네. 드미트리 이바노비치. 진정 부활하셨네. 하고 그는 말하였다. 그들은 두 번 키스하고 다시 한 번 더 해야 하는지 주춤하다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 듯 세 번째 키스를 나누고 서로 방긋 웃었다. 사제한테 가보지 않겠소? 하고 네흘류도프는 다정하게 물었다. 아뇨. 저희들은 여기서 기다리겠어요. 드미트리 이바노비치. 카츄샤는 무슨 기분 좋은 일이라도 있었기나 한 듯이 가슴 가득히 안도의 숨을 내쉬더니 약간 사팔뜨기의 맑고 부드러운 눈길로 그의 눈속을 말끄럼이 쳐다보며 말했다. 남녀 사이의 사랑에는 그것이 정점에 달하는 순간이 있다. 그런 때에는 의식도 분별도 감각도 모두가 말살돼 버리는 순간이 있게 마련이다. 오늘 그리스도 부활제의 이밤이야말로 네흘류도프에게는 그런 순간의 밤이었다. 그가 카츄샤를 생각함에 있어 그녀를 만난 많은 상황 속에서 이날 밤은 모든 것을 다 압도해 버리는 것이었다. 윤기 있게 반짝이는 검은 머리에 균형 잡힌 몸매와 아직 완전히 연글지 않은 악가슴을 처녀답게 감추고 있는 주름 잡힌 흰 옷이며 달그스레한 두 뺨. 온화하게 빛나는 검은 눈동자며 이런 모든 그녀의 것 속에는 두 가지 커다란 특징이 있었다. 그것은 순결한 처녀성과 순수한 애정이었다. 그러나 그 역시 잘 알고 있듯이 그녀의 애정은 그에게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것들에 주어지는 애정이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좋은 것에만 돌려지는 사랑이 아니고 그녀와 입맞춤한 아까의 저 거지에게까지도 나눠지고 있는 그런 사랑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그러한 사랑이 깃들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 까닭인 즉, 자기 자신 역시 이 밤과 아침에 그러한 애정이 자기 속에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 애정으로 그녀와 자기가 그 속에서 하나로 결합되었음을 의식하였기 때문이다. 아, 모든 것이 그날 밤 지니고 있었던 그 감정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그랬다. 그 무서운 일은 그리스도 부활제가 있었던 후에 생겼던 것이다. 네흘리도프는 지금 베시몬 대기실 창가에 앉아 이런 생각에 잠겨 있었다. 네흘리도프는 지금 베시몬 대기실 창가가 있었다. 감사합니다. 네흘리도프는 지금 베시몬 대기실 창가가 있었다. 네흘리도 이제 한 번씩ieran 택한 느낌이다. 네흘리도 이제 테스트에서 칭찬히면 좋겠다. 네흘리도 일단 싸움에 manera. 네흘리도 잘 거짓게 해주셨다.